용기, 그릇 그는 용기를 냉장고 안에 넣고 있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진공청소기, 진공 그녀가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다. 테라스, 베란다. 몇몇 사람들이 테라스의 벤치에 앉아 있다. 물품, 상품, 판매하다. 남자가 식탁에 물품 몇 개를 놓고 있다. 무엇으로 이어지다. 복도는 회의실로 이어진다. 입구, 출입구 가이드가 공원의 입구를 가리키고 있다. 택시 승차장 사람들이 택시 승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닫다. 남자는 바닥을 닫고 있다. 바꿔놓다. 변화시키다.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방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연기하다. 폭우 때문에 그 회사 여유회는 연기되었다. 공유하다. 함께 쓰다. 그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동아리를 만들었다. 걱정시키다. 우려 건물의 안정 결과가 거주자들을 몹시 걱정시켰다. 미술품, 예술품 그 미술관은 이번 달에 있을 전시회에서 새로운 미술품을 전시할 것이다. 낭독하다. 읊다. 그 배우는 그의 오디션 동안 대사 몇 줄을 낭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찾다. 확인하다. 밝히다. 평가시험은 적합한 지원자를 찾기 위해 사용된다. 채용, 박람회 많은 기업들이 그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것이다. 문의하다. 묻다. 많은 고객들이 이미 끝난 할인 판매에 관해 문의한다. 기한, 마감 시간 작가들은 다가오는 잡지 간행물을 위해 기한을 맞춰야만 한다. 작성하다. 기입하다. 그 직원들은 매일 하루가 끝날 때 근무시간 기록표를 작성한다. 예약하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한다. 비추고 있다. 내가 그에게 빚지고 있는 돈을 내일 갚을 것이다. 교대 근무, 옮기다. 그 간호사는 병원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작업장, 직장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두 달을 보냈다. 주문하다. 많은 쇼핑객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효과적으로 회사 대변인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기관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을 승인했다. 즉시, 정확히 그 대표자들은 버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즉시 떠나야 한다. 참석하다. 참여하다. 모든 직원들은 오늘 아침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관여하다. 약속하다. 그는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있다. 비교 연구 그녀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의 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리하다. 그 자동차 기술자는 몇 대의 클래식 자동차를 수리했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그 비서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회의를 열도록 준비했다. 반대의 경기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다. 좀처럼 무엇하지 않는 미스터 헤리스는 매우 바빠서 좀처럼 휴가를 내지 않는다. 비수기에 여행사 직원은 비수기 동안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약하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고장.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그녀의 컴퓨터는 고장이 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대회, 경쟁 에세이 글쓰기 대회의 마감 기한은 9월 15일이다. 제조업체 이 제조업체의 재킷들은 품질이 우수하다. 직장 그녀는 한 학술기관의 강사직을 제안받았다. 처방전 그 의사는 그 남자에게 독감에 대한 처방전을 주었다. 기계기사 은퇴하기 전에 그는 공장에서 기계기사로 일했다. 조수, 밀물과 썰물 조수가 들어오면 수위가 높아진다. 발표하다, 알리다 도시는 올해 말까지 세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급하다, 비품, 공급품 그들의 사업은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하는 것이다. 천연 재료 그 슈퍼마켓에 건강한 간식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다. 행상인 거리 행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 의문, 의심, 의심하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원자재 그 회사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다. 추천하다, 지명하다 패트릭이 가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를 그 직무에 추천합니다. 공원, 주차하다 캠핑은 오직 그 공원의 안에서만 허용된다. 한정된 기간 그 그림들은 한정된 기간만 미술관에 전시된다. 포함 그 예술가의 조각품은 전시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용할 수 없는 그 작은 다리는 홍수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충전소 그는 그의 전기 자동차를 몰고 충전소로 갔다. 수도꼭지 남자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다. 정원사 우리는 집 앞에 덤불을 관리하기 위해 정원사를 고용했다. 낮 주간 박쥐들은 낮 동안에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부의 안이 내부 무역이 그 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력히, 튼튼하게 도시 주민들은 공원 개발 사업을 강력히 지지한다. 정규직 번역가는 정규직을 찾고 있다. 봉기보고서 그 회사의 지난 분기보고서는 고무적이었다. 일반적인, 관습적인 그 기업은 박람회에서 일반적인 부스를 선택할 것이다. 장래의, 미래의 테드번즈의 일정은 여러 장래의 고객들과의 미팅을 포함한다. 안에 든 것을 뽑아 쓰는 기계 여자는 케첩 잔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세대, 사람들 그 회사 신제품의 목표 시장은 젊은 세대이다. 비용 그 재무 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을 줄이라는 과제를 맡았다. 지원하다, 신청하다 매년 여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다. 소통하다, 교류하다 접수 담당자는 몇몇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성 그 웹사이트는 폭넓은 여러 가지 주제의 강의들을 제공한다. 축축이 폭풍이 지나간 후 땅 위에 나뭇잎들이 축축이 반짝였다. 스승, 지도자 그녀는 종종 그녀의 스승에게 직업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지붕 재료 지붕 공사 오래된 지역의 대부분 집들은 빨간색 타일 지붕 재료를 갖고 있다. acceptable 그런대로 괜찮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녀는 단지 초보 요리사지만 그녀가 만든 음식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finance department 재무부서 재무부서 재무부서는 월말에 급여 명세서를 발행한다. complete 완료하다, 끝마치다 it will take 3 hours to complete the assignment 그 과제를 완료하는 데에는 3시간이 걸릴 것이다.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the woman celebrated her 70th birthday with a large party 그 여자는 큰 파티를 열어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real estate 부동산, 토지 the real estate market is too expensive for young home buyers 부동산 시장은 젊은 주택 구입차들에게 너무 비싸다. kitchen appliance 주방기기, 주방용품 the kitchen appliance crushes fruit and turns it into juice 그 주방기기는 과일을 으스럭들여 주스로 만든다. day off 근무나 일을 쉬는 날 I turned off my alarm and slept in on my day off 나는 쉬는 날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다. automotive 자동차의 the automotive industry benefited from advances in technology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으로 득을 보았다. suitable 적절한, 적합한 employees must wear suitable clothing at the office 직원들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mistakenly 실수로, 잘못하여 the store mistakenly sent the order to the wrong address 그 매장은 실수로 주문품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the manager sought to potential problems in the new proposal 그 관리자는 새 제안서에서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발견했다. complimentary 무료의, 칭찬하는 the room rates include a complimentary breakfast at the hotel 객실 요금은 호텔에서의 무료 조식을 포함한다. external 내부의, 밖의 the position is open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applicants 그 직위는 내부 및 외부 지원자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 analysis 분석 the employee used graphs to easily display his analysis 그 직원은 그의 분석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그래프를 사용했다. job seeker 구직자 companies can connect with job seekers easily online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직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address 다루다, 연설하다, 주소 the governor addressed public concerns about tax increases in his speech 그 정치인은 세금 증가에 대한 대중의 우려들을 그의 연설에서 다루었다. construct 건설하다, 구성하다 the workers are constructing a bridge 노동자들이 다리를 건설하는 중이다. completely 완전히, 전적으로 you should fill out the survey form completely 당신은 설문지 양식을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anniversary 기념을 the company will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next month 그 회사는 다음 달에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할 것이다. capacity 용량, 수용력 the capacity of the plastic containers is 2 liters 그 플라스틱 용기의 용량은 2L이다. electricity 전기 the speaker will talk about how to save on electricity 그 발표자는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property 부동산 부동산 재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부동산은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된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the staff members meet regularly to discuss work progress 직원들은 업무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인다. seaside 해변 바닷가 the tourists want to stay in a resort located by the seaside 그 관광객들은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머무르기를 원한다. frequency 빈번함 잦음 the manager is worried about the frequency of worker mistakes 그 관리자는 직원 실수의 빈번함에 대해 걱정한다. map 지도로 만들다 지도 we have yet to map much of the ocean floor 우리는 아직 해저의 많은 부분을 지도로 만들지 못했다. credential 자격 증명서 the business wants to recruit candidates with excellent credentials 그 회사는 우수한 자격을 지닌 지원자를 모집하길 원한다. . i we are have to go to the